전주 MBC 유튜브 스튜디오에 빌리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보고 계신 분들께 자기소개 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리뷰. 안녕하세요, 빌리입니다. 반갑습니다. 2023 전주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에 오신 소감이 어떠신지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네, 우선 전주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에 저희 빌리가 초청받게 되어 너무너무 기쁘고요. 또 저와 션씨의 고향인 전주에서 이렇게 무대를 할 수 있어서 너무 뜻깊고 오늘 잊지 못할 무대가 될 것 같고요. 저희 빌리 역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여러 상을 휩쓸고 계신데 혹시 오늘 이 공연 관객분들이 더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빌리만의 꿀팁이 있을까요? 어, 일단은 저희가 또 무대를 또 굉장히 재밌게 하는 편이어가지고 관객분들과의 호흡이 굉장히 좋으면은 잘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저희를 또 따라와 주시면은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보니까 점프 활동 이후에도 올해 활동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네, 저희 빌리는 앞으로도 정말 다양하게 좋은 모습으로 여러 방면에서 활동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빌리한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인사로 마무리해볼까 하는데요.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 정말 열심히 잘 할 테니까요. 즐겁게 즐겨주시길 바라고요. 끝까지 재밌게 잘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빌리뷰 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빌리였습니다.